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증권사에선 하반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환율은 한 달 만에 1380원 선을 터치했는데요. 중장기적으로 킹달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중국, 일본 등 신흥국 국가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 통화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가 현재 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수출로 번 달러가 투자로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워낙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미국 대선도 하반기 들어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입니다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중 리스크도 확대되고 정책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산대분 전략 차원에서 달러 투자 고민해 볼 때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